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이 쏟아졌지만 어정쩡한 규제 탓에 사각지대만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해 보조 실습이 나갔던 정훈이는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전문 잠수사가 그것도 두 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 일입니다. 하루 작업에 드는 인건비가 보통 150만원 선 그런데 정훈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이 일을 혼자 했습니다. 친구가 워낙 착하고 못한다 말 못하고 이런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수용도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죠. 그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4년 전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숨질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안전을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수에 그 학생도 참여기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지도 않고 실제 현장에 어떤지도 전혀 실사가 없이 학생을 내보내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닮은 꼴이 그 당시에 4년 지난 지금에도 또 일어난 거죠.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현장 실습의 목표를 학습으로 바꾸고 실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된 기업에서만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규제는 느슨해졌습니다. 참여업체가 줄어들면서 실습 기회가 축소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히려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70% 정도만 지급하게 하는 등 합법적으로 저임금에 노동을 착취할 명목만 열어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장 실습 애들을 받는 업체들은 따로 있어요. 다 영세한 업체들이고 다 현장 실습 학생들로만 회사를 굴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현장 실습은 너무 위험하고 언제든지 사고 날 확률이 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체계적인 교육도 정당한 보상도 보장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현장 실습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해 지속돼야 하느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